어, 왔나? 왔다 안갖고 이 시대에 낭만을 챙기는 남자 안갖다 육초풍 아니면 초풍 안 쓴다는 승윤전 시발? 스크류 필요 없다 어... 내 생각에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당연하지 바꿔야 돼 철권팔에는 스크류 바운드가 모두 사라지고 아, 그런 시스템을 한거구나 어, 이제 초풍을 한번 초풍으로 한번 띄우면 더이상 다른 기술을 쓰기 쓰일 수 없습니다라는 약간 그런게 만들어봐 많이가 이상해져는데? 같이하자 얘들아 이제 끝난거 아, 이거 이거 두라운드담 이거 원래 함부로 안틀어주는데 아휴 너도 우리 경상도에서 압정 깔고 한번 싸워보자 헤헤 압정 왜 깔아 그거 모르나? 저번에 얘기해줬던거 같은데 그새 까먹었나? 우리 경상도에서 싸울 때 주변에 압정 깔아놓고 싸운다고 압정씨가 왜 깔아 아, 맞다 참고로 막, 지금 녹화 중 막, 이상한 얘기하면 유튜브 못쓴다 알았지? 너네가 그런 얘기를 한거 본적이 없지만 알아만 둬라 아이, 미친 성별이란 뜻입니다 헤헤 한번 보고 가야겠다 아잇 아니 근데 얘 언제 레오가 언제 파랑단이었지 얘는 파랑단 찍고서 딴 애들 다 유기시킴 아, 안자자인데 어, 뭐야 왜 자꾸 내밀? 왜 맞음? 아, 그래 마누들이 잘못 오케이 아, 나이스 와, 무지성으로 쳐냈고 레전드네 얘 무지성으로 쳐냈고 날다람쥐 개사기 아, 파놨어요? 뭐하노 야, 근데 뭐지 와 둔데? 용용 죽겠지 야, 맵 어디하고 싶냐 맵 아, 최준형 일단은 병맵만 하고 기스하지 마라 니 기스하면 재미없다 아, 최준형은 왜 파둔인가? 나 기스 안 골랐다 어? 쿵이매비? 응 최준형 특 기스 안 골랐다 하면 무조건 화랑임 당연한거 아냐? 뭐야, 진짜가 미친놈아 맞는데? 최준형 특 최준형 특 화랑 스킨 이제 빨간색깔 이상한 최육복 아니면 매크리 스킨임 오오 완벽하게 틀렸는데? 뭔데 그러면 보면 안다 내가 많이 쓰는거 야, 이래놓고 많을거 같은데? 이래놓고 많을거 같은데? 그럼 요번에 또 뭐야 니가 많이 쓰는게 그 말고는 없잖아 있어 그러면 니가 말한거에 성립이 안되는데 많이 쓴다는게 자, 봅시다잉 이건데 뭐야 이거는 아, 저거구나 진짜 개이 같다 뭘 개이가 아, 이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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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시다잉 아, 재미없게 한다 죽었는데? 아니 격하면 죽지 않냐? 좀 낭만있게 하자 우리 무슨 게임이 있다고 그래 바꾸면 뭐 낭만이 이 새끼들 자기가 마지막에 낭만이 없는거야 근데 화랑은 낭만이 없어 잠깐만 화랑은 근본이잖아 아저씨 왜 이게 쓰지부터 다운했대 이게 또 잘하니까 그게 부러워 손좋으면 또 나도 슈퐁은 그렇게 잘 쓰면 그렇게 했다 세우니까 이 새끼들 갑자기 또 안먹혀 아 저 또 봤나? 한 번 더 보고 반팀 어 미친 미친 화랑 저렇게 하고싶다 손이 안따른다 야야야야야 진정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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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발 때려라 아프다 아 저걸 어떻게 먹었지? 나올 것 같아서 찍은 것 같은데? 약간 후회중? 나먹혀갖고 나도 웨이브 저렇게 잘하고싶다 오 격돌리는줄 어? 어 어 어 이게 왜 이 뜻인데 나 웨이브 격가면은 가면은 어 리셋? 어 리셋 아니 락버을 안 쳤는? 락버을 안 쳤다 락버을 안 쳐 아니 리셋 두번은 죽어야지 나갔다 돌아올구나 얘 못 죽였겠다 그럼 저 저 딱으로 말해놓고 게임 끝날 때까지 벽 안 부시고 그니까 저 저 벽 부수로 소대했잖아 뭐라카노 뭐 저거 벽 부수면 니가 인테리어 부실공사 청구하나 상대방이 어 근데 저기 대쉬에서 아 야야야야 뭐 뭐해 뭐해 아 이거는 이거는 살짝 치려버려가지고 아 아 에이 이 새끼야 나 엄마 어 야야야야야 오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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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더러운 새끼 어 아 아 아 나 왜 왜 그렇게 빨라 화랑은 하핰 뭐 하세요 그래서 너 닌자 말하자 닌자 뭐하세요 그래서 젊나 징그러운데 잠깐만 나 로아 이거 니 어디가 잡히다 어디가 이새끼 하하핰 응 공포게임 버그 걸린거같애 자피나가 괴물이지? 하하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흘렸는데 봐봐 저 콤보 뭐였지? 맞는데 늦었다 야 이거 나 볼까? 방금 니가 하는거 방금 니가 하는거 빠르게 하면 콤보 아니냐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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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ㅋㅋㅋㅋ 벽앤기 저 벽컷까지 들어가서 도미바바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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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중간에 피 ㅅㅂ 야 지랄이다 이거 에잇 봉황이다 봉황이다 봉황이야 봉황 아씨 좁혔 어 야 죽었다 이거 스크류야 되지 않아 어우 안 죽었는데 오 AEG 꽉했 Yuri як 이렇듯 카운트 카운트 어우 스크리 안쓴다며요? 스크리 필요없다 아 방금은 살짝 이제 가기 좋았기 때문에 나 꼭 쳤는데 응? 안췄어? 응 다시 안췄어 뭐야 C 야 미친 C미디가 왜이러냐 저거 미쳤다니깐 와 C나 무슨팀이야 이거 초쿵아 자줬다고 나놨는데 저거 이지거로 초쿵 자줌